그대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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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여 고 김강석 님의 그 서른즈음에? 계절은 다시 돌아오지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내가 떠나보낸 것도 아닌데 내가 떠나본 것도 아닌데 야, 안 타고 안 돼 야, 진짜 기계다 기계 야, 기계다 야, 웃음도 계산되니까 웃음도 계산되니까 약간 이 느낌으로 딱 앉아야 돼 이 느낌으로 주말에 새 좀 넣어주세요 이름 안 해, 이름 내가 원하는 삶이야 이상은 씨하고 진짜 많이 닮았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바깥에서 잠깐만요, 머리가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쓰면은 진짜 이상은 씨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어? 닮았지? 그렇지? 이상은 씨하고 뭐 볼게요? 잘한다 잘한다 야, 이상은 씨하고 닮았어 손이 일하는 TS 야, 이상은 씨 아사구 이런 suppose staffing 진짜 불효자가 부릅니다! 웃는 거예요! 아, 불효자가 웃잖아요! 야, 이거 정말! 명승을 부릅니다! 다시 못 걸려 아, 불효자! 생전의 진죄를 엎드려 빕니다! 아, 스티니크 진짜 와주세요! 축하해요! 축하합니다! 행복하게 살았어요! 후! 한 번의 엎드려 추억이 된다 어, 최순의! 아멘